자 우리 그 다음은 강조구문에 대해서 배울건데 자 강조구문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이리즈하고 덧 사이에 나머지는 덧 뒤로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데 강조가 가능한데 강조가 되는 것은 명사 뭐 당연히 대명사 되겠죠 그 다음에 전명구 부사절 이런거는 이제 강조를 할 수 있고 강조가 안되는게 있어 강조가 안되는게 있는데 동사 형용사 형용사 이런거는 안돼 아 그리고 부사절 이라고 하는건 이제 접속사 붙어있는 절을 얘기하는 거야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는 안돼 동사 같은 경우 형용사는 앞에 very 라는 단어를 붙여서 강조하는 거고 동사는 강조의 2를 쓰는 거야 강조 2는 뒤에다가 이제 동사 원형 쓰는 거지 이런거는 이렇게 별도의 강조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리즈 됐 이때 강조구문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that 대신에 의문사 가능해 사람이면은 뭐 who나 whom 사물이면 위치 장소는 where 시간이면 when 이런거는 또 가능해 그 다음에 요거 생각외로 많이 틀리는게 시제일치 이게 지금 이즈라 그랬잖아요 여기 꼭 항상 그 이즈만 쓰이는거 아니야 과거 시제는 워즈가 써야돼 자 1번 뭐 강조하니까 당연히 이리즈하고 데사이에 넣는다 그랬죠 그 다음 자 강조하는 분분 일하고 데사이에 들어가는거 어 나폴레옹이네 그지 자 그 다음에 강조할 수 없는거 동사는 강조할 수 없다 그랬어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강조할 수 없는거 동사 강조는 안된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can not be emphasize emphasize 하면은 이거는 수동태야 그지 emphasize의 의미는 강조하다 라는 뜻이에요 강조되어 질 수 없는거 어 동사 b 이거 안돼 자 그 다음 이 당연히 어 됐 근데 또 의문사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니까 이 시간이니까 그것은 지난밤 이었어 그들이 파티를 열었던 것 그니까 왜는 쓸 수 있어 아 자 그 다음 봐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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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것은 나의 할머니 였다 니까 it was my Grandma cart 그래서 답은 3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사람은 그래서 이탈 동사가 다 형식 동사가 되어서 감목에게 직목을 말하여 주다 19번 답은 2번이랑 4번 2번은 뭐가 잘못됐냐면 이 공원이었다인데 뒤에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 나는 작년에 공원에서 그를 만났다가 돼야 돼 공원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this park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전치사를 붙여 줘야 돼 이 공원에서 라는 표현이니까 at this park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for the first time 하면은 처음으로 라는 뜻이야 처음으로 그래서 그를 이라는 말이 없잖아 여기 힘이 들어가 있었어야 돼 그래서 2014년은 여기에 인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거는 생략 가능해 날짜 시간을 나타내는 전면구 표현에서는 이렇게 시간 표현에서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전치사들이 그래서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에 우리가 그를 처음으로 만났다 2014년에 이게 없었던 거야 그 다음에 2집 번 자 우리팀이었다니까 이러자 우리팀 게임에서 진 것은 그래서 동사, 목적어 야구 경기를 진 것은 우리팀이었다 그 다음 21번 자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이 중간에 이게 전치사 빼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 그대로 쓰고 그 다음 22번 가봅시다 자 인 디셈버를 강조해야 되니까 디셈버가 들어오고 그래서 답은 4번 자 여기는 위치 시간이니까 위치가 아니라 이거는 웬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웬이 안 되고 웬이 된다고 23번 23번의 답은 3번 탐을 강조하는 거니까 됐을 쓰거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이 요기 안 되는 게 됐은 들어갔는데 유스트하고 마이팬은 고스란히 가야 되는데 이게 위치가 바뀌었지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후는 의문문 대신 쓸 수 있다 그랬지 여기까지